KBO 리그 최초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기록을 작성한 명장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롯데자이언츠가 본격 닷을 올렸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기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연 부상인데요.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를 떠나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 시즌 초반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4월을 1위로 마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좋은 흐름을 5월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무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했는데요. 이에 롯데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스트레일리와 함께 렉스를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반등을 노렸지만 시즌은 롯데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레리서튼 감독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최악의 상황을 겪으며 결국 방향키를 잡아줄 수장을 잃은 롯데는 끝내 반등하지 못한 채 68승 76패 승률 4할 7푼 1위에 7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2023 시즌에 앞서 FA 시장에서 무려 1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이에 롯데는 시즌이 끝난 뒤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하며 두산베어스를 이끌던 시절 KBO 리그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명장 김태영 감독에게 지휘봉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성민규 단장과의 동행의 마침표를 찍은 뒤 신임 단장으로 프런트 출신의 박준혁 단장을 선임하는 등 큰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의 이번 스토브리그는 지난해만큼 뜨겁지는 않았는데요. 프랜차이즈 스타 전준 후에 잔류를 이끌어내면서 집토끼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셀러리캠 문제 등으로 만족할 만한 규모의 계약을 제시할 수 없었던 안치홍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안치홍의 존재감을 완벽히 메울 수는 없지만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최양과 오선진을 영입하면서 내야 덱스를 다졌고 스프링캠프 출발을 앞두고는 사인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김민성을 영입하며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롯데의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요소는 내야 경쟁으로 마운드를 비롯해 외야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내야가 최대 격전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번 겨울 안치홍이 팀을 떠나게 됐고 변수가 없다면 오는 6월이면 한동이 또한 상무에 입대하기 때문으로 현재 롯데의 내야에는 50억 유격수 노진혁을 제외하면 1루수와 2루수 3루수까지 모든 포지션의 주인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 내야에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까닭에 어떤 선수가 어느 포지션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될지는 미지수록 하지만 이번 겨울부터 새롭게 롯데의 유니폼을 입게 된 김민성과 최양 오선진을 비롯해 기존의 내야 자원인 이학주 박승욱 한동이 정훈 고승민 정대선에 이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나승혁까지 이번 캠프에 합류한 모든 내야수들이 새롭게 부임한 김태영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피튀기는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감독은 야수 경쟁에 기준점은 없다는 입장으로 무조건 잘하는 선수순이며 물론 공, 수, 주에서 나누어지겠지만 코치들과의 구상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순번을 정하겠다며 경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있어야 선수들의 기량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선수들은 자신도 모르게 오버페이를 하기 마련이며 이는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스프링 캠프는 아무래도 한 시즌을 준비하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회로서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대부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롯데 스프링 캠프에는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강남 강태율, 서동욱 손성빈, 포수 4명이 스프링 캠프 명단에 있었지만 지난해 일할 타자의 멍해를 벗어던진 정보군의 이름은 없었는데요. 팀 내에서는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포수라는 평을 받고 있고 이로 송구를 위한 어깨도 좋고 포구도 안정적이며 투수들의 성향에 맞춘 볼 배합도 일품인 정보군입니다. 다만 너무 약한 방망이가 약점이었는데 이할도 버거운 타격으로 일군에서 제법 마스크를 쓸 정도이니 오히려 그만큼 인정받는 수비력의 소유자인 셈이었습니다. 정보군은 지난해 유강남의 뒤를 바치는 백업 포수로 쏠쏠하게 활약했으며 55경기 타율 3할 3푼 3리, 1홈런, 13타점, OPS 0.902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손성빈의 전역 이후 잠시 일군에서 외면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유강남의 부상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수비력이 좋은 것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공격력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보군은 이 시기를 거쳐서 공격력도 괜찮은 백업 포수로 발전했는데요. 지난해 8월 타율 4할 3푼 구리, 1홈런, 9타점, 8볼렛, 5삼진, OPS 1.179의 특급 성적을 남겼습니다. 김태영 감독의 부임과 함께 5강을 목표로 하는 롯데이기에 유강남의 백업으로 점찍었던 정보군이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야구 박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보군은 마무리 캠프에서 열린 마지막 자체 청백전에서 타격 도중 오른손에 사고를 맞으며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서야 깁스를 풀었고 다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군으로서는 불의의 부상으로 2년 연속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지난해 역시 정보군은 부상으로 감 1차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야구 박사들은 80억 사나이 유강남보다 정보군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는 가운데 김태영 감독의 구상에 정보군의 이름이 있을지도 주목해 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